LG전자가 소음 차단 기능을 갖춘 무선 이어폰, 톤프리 신제품 3종을 오는 29일 국내에 출시합니다. 제 모델 모두 영국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인 메리디안 오디오와 협업해 만들었습니다. LG전자는 지난해 여름 휴대전화 사업을 접었지만, 무선 이어폰 사업은 계속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.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무선 이어폰 시장 점유율 1위는 애플, 2위는 샤오미, 3위는 삼성전자입니다. 제 모델의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.